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작 과정 힘든 결과 보면 부득 부모 친구 칭찬하는 보람 만점 학과 드로잉, 오토캐드, 건축제도 스케치업 디보드닝, 모형 제작 기초부터 실무까지 모두 모두 배웁니다 방학에는 현장 실습 전시회가 시야 넓혀 현장 미련 교육 실습 개인 역량 발전한다 쭉쭉쭉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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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의 출품화면 수상 상급받는다 팍팍 모두 다 경험한다 한다 산다 한다 우리는 모두 배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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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건축 전문 회사 전시 무대 세트 디자인 가구 조명 인테리어 다 다 다 우리들의 무대다 좋아 아 좋아 어디에서? 바로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웰컴 거음 아멘